다 그래야 돼 차가 너무 막 가서 10분 15분 걸리시네 아님 몇 분? 아 그럴까 차라리? 누구도 풀어줄까? 오케이 전부터 한번 틀어줄겠죠? 네 손부터 벗고 보내 챙기려 급급 이리로 저리로 간 보내 기관은 태도 안 맞는 급급 일점모 일점모 껴 본 적도 없지 생강정 믿고 보는 남몫이 세천논 속도를 높여 Kings away 고민을 왜 사서 익숙한 내도 아니면 여기 프리콜스 먼저 하고 있을까? 아 그럴까요? 톤은 괜찮은데? 잘 어울리는데 아주? 이런 음이 저녁에 잘 올라가요 아 그래? 제가 2시에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아 늦게 일어나네 속도를 높여 Kings away 속도를 높여 Kings away 속도를 높여 Kings away 여기서 이제 힘만 조금만 더 주면 되겠네 속도를 내 좀 더 올라가세요 속도를 높여 Kings away 그냥 여기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케이 아 형님 어 안녕하세요 안 풀어도 돼?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거야? 아 방금 조금만 했어요 다시 한번 풀고 있었어요 대충도가 아까 불렀는데 뭐 톤이 괜찮더라구요 풀로 그냥 오 그래? 한번 들어보자 오 그래? 한번 들어보자 네 느낌은 좋고 악취 악의 액센트가 하나 있으면 좋겠고 네 암만은 급급 이런 식으로 좀 더 리듬을 주면 좋겠고 악에다 조금 더 긁는다라던가 뭐 좀 딱 주면 좋겠고 그 정도쯤이고 뒤에는 뭐 괜찮았던 것 같은데? 호흡만 잘하면은 네 가고 가겠습니다 굿 굿 넵 넵 비해 해볼까? 네 오케이 지금 톤 좋고 급급 좀 더 퉁퉁 주면 좋겠고 급급 네 어 그리고 이리로 저리로 간보니 킹 받는 태도 태도에도 태도 엑센트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 어 네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게 응 풍겨 악취 손부터 뻗겨보내 챙기려 급급 이리로 저리로 간보니 킹 받는 태도 안 맞네 급급 어 딱 좋은데? 어 이거 딱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 킹 받는 태도 안 맞네 급급 어 이거 좋은 것 같아 이어가볼까? 어 네 오케이 여기 늘어졌어 1.5 1.5 껴 본 적도 없지 색감경 믿고 보는 안목 신스 2천5 이렇게야 오케이 어 그렇게야 어 네 오케이 어 믿고 보는 조금 더 땡겨야지 될 것 같아 똥똥똥똥똥똥 이거 살리겨 어 네 1.5 1.5 껴 본 적도 없지 색감경 믿고 보는 안목 신스 2천5 오 좋은데 한번 들어볼게 멋있는 것 같아 넌 어때?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이거 넘어가 보자 네 발음이 퀵 이리로 되면 좋겠어 퀵 퀵 어 그럼 그걸 부드럽게 그냥 퀵 퀵 어 퀵 퀵 약간 급해네 요건 한 번만 다시 해보자 퀵 어 그 발음인데 그러니까 이게 할 때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숨이 딸려버리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퀵 퀵 이거 찍어볼까요? 어 해볼게 아까 거 사시면 되죠 퀵 퀵 퀵 어 괜찮은 것 같아 한번 들어볼게 퀵 퀵 퀵 오케이 이것도 케이크만 다시 찍을까 이거는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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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게 네 네 네 좋은 것 같아 들어볼게 네 네 네 괜찮은 같은데 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들어가 볼게 뒤에 연결해서 네 퀵 퀵 퀵 퀵 퀵 퀵 퀵 퀵 퀵 조금 더 앞에서부터 틀어줄테니까 밟으면서 가봐 네 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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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은데 한번 들어볼게 퀵 퀵 퀵 퀵 퀵 퀵 퀵 퀵 퀵 멋있는데? 어 네 오케이 어 지금 벌스는 된 것 같은데? 네 나와가지고는 이제 뭐 더블링하는 부분 체크하면서 한번 쭉 같이 들어보자 네 오케이 오 잘하네 오 많이 늘었는데? 네 야 전에 그거 전에 그 노래 했을 때보다 더 많이 늘었다 어떤가요? 세비야? 어 야 리듬도 좋고 한 번 더 내 꿈을 링에다 엘리오 엘리오 깔끔한데? 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좀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원래는 옛날에 이런 걸 안 했어요 그 ㅂ이랑 ㅂ이 약간 발음할 때 되는 발음을 옛날에는 아예 안 했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그 발음 잘 사용하는 게 엄청 무기야 그래서 바뀐 것 같아요 사용해야 돼 처음 할 때 이렇게 붐 붐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 특히 보니까 무대에서도 보니까 네 캐릭터가 약간 좀 시크한 느낌인 거 아니야? AB6IX에서도 그치? 그럴려면 그런 느낌이 있는 게 멋있지 네 더블링은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나는 급급급 정도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 그냥 리듬으로 주려고 네 급급 급급 이런 식으로 네 저도 하고 1.5x1.5 이런데 아 1.5x1.5 네 여기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픽다 보우면 해야 될 것 같고 픽다 보우 챙 마 비 포즈 여기까지 어 픽다 보우 챙 마 V 포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? 네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그냥 풍겨 악취만 먼저 하자 네 오케이 풍겨 악취 손부 악취만 하는 게 어떨까? 풍겨 악취 좋습니다 일단 뒤에는 이리로 들어가 보니킹 받는 태도 안 맞네 급급 이것도 보니킹 받는 태도 안 맞네 급급 1.5 좋습니다 3.5x1 2.5x1 2.5x1 요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1.5x2 2.5x1 2.5x2 속도를 높여 King's I win 2.5x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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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5x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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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5x2 1.5x2 1.5x2 3.5x2 2.5x2 힘이 안 빠지고 그냥 그 힘을 계속 유지해 줘봐? 네. 네일도를 찍어도 되죠? 아 그럼. 한다고요. 나 숨이 찬 것 같아요. 들어 올게. 네. 옷에다가 좀 엑센트를 줄까요? 어. 옷에 약간 엑센트. 왕처럼 울을 거야. 어. 네. 괜찮은 것 같은데? 괜찮은 것 같은데? 이거 약간 비치 그거 쓴 거야. 아. 라이브 할 수 있겠죠? 어. 당연하지. 어. 지금에서 그냥 세액만 좀 더 살면 돼. 네네. 어. 이런 것 같은데? 어. 이렇게 빠져서. 어? 맞는 것 같은데? 이거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볼게 훅으로. 네. 속도를 높여 킹사웨이. 고민을 해 사소에 익숙한 내일도. 왕처럼 웃을 거야 빛이 나게 베이베. You can take it away.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. 오케이. 어 좋아 좋아 좋아. 일단 이거 붙일 때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훅만 남았거든요. 예. 잠깐 아줘도 되겠어? 보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어. 뭐 물 좀 마시고는 잠깐만 체력 보고 좀 해서 들어가자. 네. 네. 아.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. 아머 탑. 이 글 잘 했잖아요. 그쵸? 뒤집어지는 거. 목 괜찮아? 네. 다행이다 진짜. 요즘에 다 뭐 감기는 뭐냐 하면서 목이 간 사람들이 많더라고. 저 남들보다는 목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. 오오오오오. 야 그거 좋은 거야. 그치. 목 아까 랩 동안 좀 빡세했는데 막. 소리 세게 내는데도 괜찮네. 맞아. 좀 해놓을까? 자. 자. 아머 탑. 까지 올리는 거죠. 아머 탑. 티어가 좀 더 높은 거 같은데? 탑이 좀 헷갈리네. 어? 탑이 좀 헷갈리네. 아머 탑. 아머에서 내려와요. 아머. 아머 탑. 아머 탑. 아머 탑. 이거 맞는 거 같은데? 이거 맞는 거 같은데? 들어볼게. 아머 탑. 이거 맞고 좀 더 느낌이 약간. 아머 탑. 나 완전 잘 낫다라고 가야 돼. 한 번만 더 해볼까? 지금 힘이 좋긴 좋거든. 아머 탑. 어. 어. 아머 탑. 야 여기 좋은 거 같아. 여기 이어가보자. 어. 머리 투 어깨에 무릎을 가지던. 어 좋아 좋아. 디퍼런 아워 디퍼런 정. 이거 좀 더 리듬이 재밌게 느껴야 돼. 디퍼런 아워 디퍼런 정. 디퍼런 아워. 디퍼런 아워. 디퍼런 네. 디퍼런 아워 디퍼런 정. 아 고느남 맞습니다. 거기에서 텐션만 좋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네. 디퍼런 아워 디퍼런 정. 어 좋고. 뒤에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햄 노 틸 그 싸머 탑틸. 갱딱챠. 갱은 끌 필요 없고. 갱딱챠. 어. 햄 노 틸 그 싸머 탑틸. 갱딱챠. 어 네. 햄 노 틸 그 싸머 탑틸. 갱딱챠. 어 좋은 거 같아. 딱딱떠. 이거만 찍자. 넵. 햄 노 틸 그 싸머 탑틸. 갱딱챠. 어 이거 된 것 같습니다. 예. 갱보니 킹 받는 태도 안 맞네. 굿굿. 1.5. 1.5. 껴 본 적도 없. 오케이 굿굿. 오케이 하나 더. 예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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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 어우 좋은 것 같아. 야 더 너 애드립이나 생각한 건 혹시 없니? 네. 오케이 그럼 일단 나오자잉. 고생했어. 예예예. 고생했어 죽어 북으로. 천국 aluminium. 형 수고하셨다 고생 많으셨습니다.